어려운 건데 4단계라고 자 이 상태에서 1단계 명성이 지나가면 요거 자꾸 건너갑니다 여덟 박으로 건너가요 자 1단계는 여기서 일자로 돌기 남성분이 시양의 손님이니까 약간 어려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는 여기서 이렇게 돈다 3단계는 여기서 조성을 이렇게 살짝 3단계 4단계 4단계는 여기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돌면서 감아주고 다시 감아주고 자 마무리는 손바꿔서 그런 식으로 3단계 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 신청하셔서 저하고 85세까지 왓츠 전국에 사격댄스 품을 한번 각 지역의 부시가 되셔가지고 멋있는 사격댄스를 같이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